이 표현 꼭 외우자. 형용사 문영 너 집 많아? 행리 더 마? 집 너무 많아 행리 타이 더 집 무거워? 행리 헌종 마? 너무 무거워 헌종 잘 지내? 지금 몸이 매우 안 좋아 지금 몸이 매우 안 좋아 병 아직 매우 안 좋아 시간 맞춰 잘 도착했어? 시간맞춰 잘 도착했어? 안시 다오다 르 마? 조금 지각했어 요된 왔라 무슨 일 있었어? 요샘마 시킹마? 날씨가 너무 안좋았어 요샘마 시킹마? 나는 그가 너무 좋아 너는 그가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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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성실해 너는 그가 좋아? 너는 그가 좋아? 너는 그가 좋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